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고통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한 하루가 오직 그리스도와 감사와 평화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제치유 육신치유 영적치유 받고 현장을 그리스도 빛으로 바꾸는 시간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 하늘의 나라는 늘 매일 생각하면서 온 성도들이 전도와 성교를 깊이 마음에 삼어 매일마다 커브넷 쟈니를 인조이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진짜 속 시원하게 전도가 돼서 한 영혼을 매일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성교사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성령인도로 하나님 뜻으로 매일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시간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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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